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피자 사주세 알겠어 새해도 됐으니까 삼촌이 그럼 피자 하나 사줄게 들어가자 문 닫았나 아무도 없는데 봄새 안되겠다 이거 문이 다 닫히네 저기요 저기요 어 뭐야 열려있잖아 저기요 저기 주인님 주인분 안계세요 아무도 없는데 야 봉수야 근데 여기 피자있다 이거 어 그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쌓아두고 파는거야 얘네 그럼 이거 그냥 하나 가져가자 그냥 가져가면 좀 그러니까 돈 놓고 가자 자 피자 하나 가져가고 돈 놓고 자 가자 피자 한 조각에 천원밖에 안하나 원래 그러네 그건 조용히 해 봉수야 근데 왜 피자가 반짝반짝 거리지 몰라 그 맛있는 피자인가 보지 가서 먹자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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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느 어떤 녀석이 우리 집 피자를 훔쳤어 어휴 어떤 녀석이여 도대체 주민 여러분들 우리들의 피자가 없어졌습니다 빨리 그 녀석을 빨리 잡아서 없애버리냐 됩니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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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갑시다 여러분들 아 오늘은 2018년 1월 1일 오늘도 새해를 맞이했지만 나는 오늘도 출근을 하고 퇴근을 했다 빨리 집에 가야지 이 근처가 우리 집 근처인데 우리 집 앞에 왜 괴물들이 있는 거지 저거 뭐야 저 괴물들 뭐냐고 저거 뭐야 저 괴물들 뭐냐고 우리 집 피자를 훔친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녀석을 빠르게 잡아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뭐하는 괴물들인지 모르겠지만 뭐 피자를 훔쳐가지고 많이 화가 난 모양인데 오늘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일단 빨리 집에 가서 저 괴물들을 사실 우리 가족들도 알려줘야겠다 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냠냠 맛있당 피자 맛있어 역시 역시 피자가 참 맛있다 야 애들아 그게 피자를 먹을 때가 아냐 피자를 먹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왜왜왜왜왜왜왜 아니 우리 집 앞에 어 괴물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누굴 찾고 있더라고 에이 우러면 상관없잖아 맞아 피자를 먹어야죠 아니 그 괴물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? 그 그나저나 그 요루랑 엄마는 어디갔어? 어? 요루랑 엄마는? 아 그 위에서 잔다고 하던데 아 그치 좀 시간이 늦긴 했는데 말이야 어이.. 아니.. 근데 그 괴물들이 말이야 어? 우리 집 피자를 마음대로 누가 훔쳐간 인간들이 있다던데 어? 어? 야 야 봉수야 어? 피자를.. 피자를 훔쳐가는 사람 어 잠깐만! 야 이거 니 손에 든 거 뭐야? 피자 아니야? 아 아니야! 아니 지금 이리 와 빨리 나와봐 우리 집 앞으로 나와보라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 집 앞에 너희들을 뚜두르 패고 떼두르 패 몬서들이 앞에서 100명이 대기중이라고 야 얘들아 피자 맛있더라 야! 야 골반! 조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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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되겠어 언젠가는 우리 집을 찾아서 너희들을 때릴거라고 어? 저 몬서들이 우리 가족들을 해치지 않게끔 우리가 이 집을 지키는게 어때? 맞기 싫어 난 지킬래 일단은 엄마랑 요루루가 어? 안전해야되니까 우리가 빨리 이 집을 지키자 알겠지? 엄마랑 엄마랑 요루루를 제물로 바치자 좋아 좋아 아 니네가 피자 먹어서 그런거 아니야 니가 피자 이거 왜 이거 그러니까 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피자를 가져가 으에에에에에 집을 지켰다 이렇게 데리성 어쩔수없다 태태가 어 형 봄수야 내가 어 우리집 창고에서 어 이런걸 가지고 왔어 한번 확인해봐 응응 어? 형 아빠 근데 창고에 이런거 있으면 불법 아니야?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어 니네 나중에 말 안들으면 이걸 혼내켜주려고 내가 사온거야 어 우와 이거 장난감 아니야? 장난감? 우와 아냐아냐 총이야 총이야 쏘면 안돼 쏘면 안돼 이거 이거 좀 어 위험한 물건이거든 어쨌든 어 이거를 어 가져간 다음에 녀석들을 혼내켜주자고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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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무기만 있으면 안될거 같거든 저기 한 백명 넘게 있으니까 어 백마리정도 있는거 같더라고 이 갑옷도 있고 이 함정블럭을 이용해서 이 함정블럭을 이용해서 함정 앞에 입구를 막아야돼 애들아 우와 이거 함정이야 근데 어 여기 턱도 있어 턱도 근데 아빠 음음음 왜그렇지 피자 하나 함쳐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아니 쟤네가 우리를 죽일텐데 어 아 그럼 해야지 어 이렇게까지 해야돼 어쩔수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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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좀 멋있는걸 어 으흐흐흐흐흫 충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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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들이 우리집을 우리집을 알아내기 전에 빨리 우리집 앞을 막아놓자고 좋았어 자 가자 일단 일단은 나는 일단 비안하자 파도가 너부터 가져야겠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아 자 anda 바둑에 쏘지마 아빠는 레이저를 깔게 니네는 어떻게 다 한번 해봐 오케이 난 가시를 심을래 오 좋아 좋아 가시 좋아 자 내가 꼼꼼하게 오 녀석들 우리집을 찾고 있는 모양이구만 가시 가시가 돼요 어 여기다가 이제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오면은 밀어내게 할거야 올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자 이렇게 오 바람나온다 바람나온다 오 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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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야 이러면 못오겠는데 이러면 너무 못오니까 좀 띄엄띄엄해 맞아 컨텐츠를 생각해야지 맞네 맞네 눈치가 없었구나 응 그럼 나는 이 조열돌로 우리집을 좀 이렇게 벙커식으로 만들어야겠다 어 야 누가 여기다 함정을 설치했어 어? 어? 아! 아! 무시어뜩함! 오오 이거 괜찮은데? 빡치네 무시어뜩함 이 위에다 가시는 어때? 아니 이 위에 가시를 왜 놔요 아저씨 이러면 함정에 말등이 안되잖아 저기요 자 이제 레이저로 하고 그럼 나는 덫을 깔게 베어 트랩 이 덫을 깔아놓게 어 뭐야 이걸 밟으면은 어 녀석들이 어 꼼짝 못할거라고 그때 우린 총으로 쏘면 돼 좋았어 좋았어 어? 어이구 자아 이제 하늘도 바라보게끔 레이저를 설치해볼까? 오 좋아 하늘은 왜? 아니 높은데 더 올 수도 있는거 아냐 그냥 멋있어 보이고 싶은거 아냐 아이 맞아 맞아 어떻게 그걸 잘 알고 있었지 아빠는 약간 멋있는걸 좋아한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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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멋있어 좋았어 좋았어 고맙소 우리가 최고야 어 완전 멋있어 괴물들이 우리 어 못죽 못죽일거라고 좋아서 그러면 우리 바리티켓을 하기위해서 돈바니를 놓자 오 좋은데 야 너 이거 터지면 우린 다 죽어 이 뒤에 있는거 연료탱크야 돈바니다 돈바니 자아 자 이제 자 이거 돌 또 깔았겠다 아빠야 군부대에 전화해서 탱크 가져왔어 어 군부대에 전화해서 탱크를 가져왔다고? 너 벌써 군대를 갔다왔니? 야야야야 좋아좋아 이 탱크는 내가 쏠수는 있는거야? 뭐 쏘지? 아니 그냥 철덩어리야 아 그렇구나 그냥 뽀대 뽀대용 그래 저 녀석들이 겁먹을거라고 장치용 장치용 야 이 정도면 막지 않을까? 이 정도 뭐 철벽방호라며?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난 막을거 같거든 자 어쨌든 우리 빨리 무기를 들으라고 재군들 좋았어 자 이 철조범도 깔고 어 자 어 좋아좋아좋아 나 지금 느낌있거든? 멋있어 멋있어 어 멋있어 멋있어 자 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녀석들이 못오게끔 막는거야 애들아 이거 녀석들이 우리집에 이제 슬슬 움직이려나봐 아 어 저 녀석들이 움직일라고 해 저 녀석들 빨리 죽여 주민여러분들 여깁니다 여기 비자를 훔친 녀석들이에요 갑시다 아 아 그래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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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너무 많아 형 으아 으악 아 아 아 야 야 야 야 너무 많은거 아니야 너무 많은거 아니야 총 한명 들어왔어 으아 아 못들어오게 못들어오게 또 우리집에 못들어오게 으아 으아 으아아 야 너무 많은거 아니야 너마무 많은거 아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거울더 벅쎄어 슈바슈바슈바슈바슈바 아니 이거 피자 한 판 때문에 어 이거 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네 거 먹고 좀 잡시다 같이 야 피자 이거 한 주가 이거 잘 먹어 가져갔다가 이거 어 공포에 피자네 이게 어 자 됐다 됐다 애들아 앞으로 가자 앞으로 아자 아아아아 황금을 발견했당 아니아니아니 야야야 여기 엄청 큰 보스가 있어 얘들아 잡아야돼 전기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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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녹여버리기 아 아 아 어쨌든 어 황금이 땅 어쨌든 말이야 어 우리가 우리 집을 지켰다 음 어 여기 황금이 있는데 어 그러게 황금이 땅 아 아 우리 앞에 황금이 있었잖아 이거 오오 개꿀 야 고맙다 우리 개꿀 야 어쨌든 어 우리 지금 우리 집에서 자고 있을 요루루하고 어 우리 여보를 지켜냈다 그치 얘들아 지켰지 우리 굉장히 조용하게 잡아서 잠도 안 깼을거야 아이 그럼 그럼 어 아 어쨌든 우리 집을 어 지켜냈는데 우리 집 앞에 이 도로가 다 부셔진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집 앞을 못 지켜놨어 형 아 이럴수가 아 안돼 이거 물어줘야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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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